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후보자가 제기한 선거소송에서 세 달이 지나도록 재검표 날짜조차 지정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뜻이신 국민들의 한 목소리로 대부분은 하루속히 재검표 날짜를 지정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힘을 모으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도태우 변호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가 대부분의 재검표 검증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대부분에 제출된 재검표 검증신청서에는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검증방법이 워낙 친절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재검표에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세합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 절차입니다. 검증 절차는 전체적으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렬번호 확인 및 총투표수 검증 두 번째는 봉인든 확인 및 훼손 시 무효처리 세 번째는 사의로 당일 개표 절차, 개표 방식과 동일한 절차, 동일한 방식에 따라서 재검표 실시 네 번째는 일렬번호 대조 및 투표지 동일성 확보 위의 네 가지 순서에 따라서 이 사건 검증을 신청한다 이렇게 도태우 변호사가 재검표 신청서를 대부분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렬번호 확인 및 총투표수 검증입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양쪽에 일렬번호를 각각 확인하여 총투표수를 확증하는 것이 이 사건 검증의 대전제로 절차의 첫 단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피고인 인천연수구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받은 당일 투표용지에 기재된 일렬번호와 그 끝자리 그것을 1번이라고 합니다. 그 끝자리를 확인한 이후에 실제 투표된 당일 투표용지의 끝번호 그것을 2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후에 잔여 투표용지의 개수 첫 1번과 2번의 차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당일 투표지 총수가 1차적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는 일렬번호가 기재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일렬번호가 기재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버의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 방지와 사후 확인을 위해서 별도의 이미징 파일 추출과 해시값 도출 이후에 사후 포렌식을 의뢰해야 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일렬번호 정렬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사전투표지 총수가 1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총투표지의 수, 검증되어야 할 당일 투표지 총수에다가 검증되어야 할 사전투표지 총수를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소 및 선상 및 제외투표지 총수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검증되어야 할 총투표지의 수가 우선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봉인 등 확인 및 훼손 시 무효철입니다. 보관된 투표함의 재질과 적격성, 필수 기재사항, 기입 여부, 봉인 테이프의 상태, 적법한 봉인의 날인 여부, 봉인함에 존재하는 구멍과 빈텀, 그리고 봉인 훼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확인을 통해서 부적격 투입 및 훼손이 확인될 경우에 무효로 처리하고 사후에 별도로 무효 처리된 함에 대해서는 특별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투표지 정리보관 상자는 비골판지라는 재질과 매수에 따른 구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격이 아닌 모든 상자, 예를 들면 빵 상자라든지 우체국 택배용 상자라든지 이사침용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정격 규격이 아닌 크기의 상자는 일단 무효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투표용지 보관함 겉면에는 반드시 지역구, 투표구, 투표지 종류, 가로일구, 선거일, 관내 사전, 관외 사전 등 가로닥구가 필수적으로 표시되도록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필수 기재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보관함은 일단 무효로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봉인 테이프의 상태, 적법한 봉인의 날인 여부, 봉인함에 존재하는 구멍과 빈텀, 봉인 훼손 등을 확인해서 부정투입 가능성 및 훼손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일단 무효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당일 개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재검표를 실시한다. 유효한 것은 판명된 투표지 보관함 내의 투표지에 관해 4.15 당일 개표 절차 방식과 동일한 절차 방식에 따라서 재검표를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개표 당일 진행되기로 했던 과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를 가동하고 유관과 손으로 그 분류의 정확성을 일일이 확인한 뒤에 개수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숫자를 세고 다시 그 숫자의 정확성을 눈과 손으로 확인한 뒤에 상황포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 기존에 작성된 개표록과 재검표 시 작성된 상황표에 대한 비교 대조작업이 뒤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개표 당일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개표 보조인력과 각당 창관인들의 창관이 허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창관인의 접근이나 차정을 방해하거나 이후의 제기가 함부로 묵살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검표 길은 전례 없이 미뤄지다가 재검표 당일의 과정은 바삐 독촉된다면 극히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주의 제공표를 이어서 진행하되 분류기 외의 나머지 과정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신권지표와 같이 빠빠하단 투표용지, 색깔이 다른 그리고 규격이 다른 투표용지, 여백이나 하단 길이가 구격과 다른 투표용지, 절단면이 톱니처럼 되어 구격과 다른 투표용지, 접착제로 마치 붙은 것처럼 쓰러워 붙어있는 투표용지, 비스듬하게 인쇄란이 찍힌 투표용지 등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에 수량과 꼬리표를 기재하고 별도로 수합한 뒤에 진성 투표지인지 특별검정 결과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특별검정 절차에서는 종이의 특질, 인쇄된 잉크의 특질, QR코드 일렬번호 인식 등을 통해서 문제된 이상 투표지가 진성 투표지인지 아니면 가짜 투표지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입니다. 일렬번호 대조 및 투표지 동일성 확인입니다. 당일 투표지의 경우 일렬번호 절단지의 일렬번호를 재정렬하여 1단계에서 확인한 일렬번호와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뒤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도출되는 일렬번호와 통합선거명부의 일렬번호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뒤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것은 도태우 변호사가 대부분에 제출한 재검표 신청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상시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검증을 진행하고 재검표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나온 그런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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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